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부분 흐리게 출발하겠고요.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밤에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 내려질 가능성 높은데요. 자세한 오늘날씨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성영상을 통해 기압계를 이어서 레이더영상을 통해 강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영상으로 상층과 하층의 기압계를 볼텐데요. 대기 하층의 구름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구름이 없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겹겹이 쌓여있는 구름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층으로 올라가보면 이렇게 동해상 중심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조하고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고 있고요. 즉, 동해 북부해상에 고기압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서쪽으로는 하층부터 차곡차곡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남서풍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해상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북동풍 이 두 기류 사이에서 산동반도 남쪽에 이렇게 저기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압계를 기억한 채로 레이더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비구름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해 북부해상의 고기압에서 지속적으로 북동풍이 들어오면서 오늘 오전까지 이 동해안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어제 새벽과 비슷해서 많은 비는 내리지 않겠고요. 또 이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은 동해 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막혀서 우리나라 쪽으로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이 산동반도 부근에서 서해 중부해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북동쪽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공기가 모여드는 곳에 이렇게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고기압이 빠지기 시작하는 오늘 밤부터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차차 접근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릴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지금 내리고 있는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고요.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낮에 수도권 서해안과 충청권,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서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낮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남 해안, 제주도와 서해 5도, 울릉도, 독도에 30에서 80mm 예상되고요. 전남 해안을 제외한 전라권과 충북, 경북 북부, 그리고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60mm, 경북권의 남부와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권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이 불고 또 천둥번개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지금 특보 내려진 곳, 그리고 특보 예상되는 곳도 보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동쪽에 고기압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서해안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겠는데요. 특히 이 서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나무나 신호등이 흔들릴 정도의 초속 10에서 16m,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현재 서해 먼바다 위주로 풍랑특보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점차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오늘 오전부터는 남부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해지고 또 물결도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특보 상황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체로 15에서 20도 사이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의 일부 지역은 15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으로 덮이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선선하겠는데요.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지면서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근래보다 선선하게 느끼시는 분 많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챙겨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요약하면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이어지는 곳 있겠고요. 동해안은 오전까지 비, 그리고 밤에는 서쪽부터 비가 점점 내리면서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